그걸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의 근대하에 미국과 캐나다의 개신교 성교사들이 엄청난 그런 기여를 했고 난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의로 성교를 통해서 오늘날 쉐브란스라든지 이와여자대학이라든지 심지어 고려대학교 이런데도 다 여러분들 의로 성교사들 도움으로 토대를 땄게 된 거죠. 미국에 한없이 빚을 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의 서부를 젊은 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립자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결정권. 이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 보시면 여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의로사태 살면서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란 사람이 누구고 내 장점이 뭐고 의로사태 여러분들 방송 들이면서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사과박스 두 박스 정도의 원서를 외워서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공부를 의대생들이 하는 겁니다. 한 분 말씀처럼 사과박스 두 개의 원서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유급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 과목 유급하면 전학년이 다 유급이니까. 그런 공부를 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닐까? 자기를 안다는 겁니다. 자기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훤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두 시간을 해야 되는데 30분 공부하고 여러분들 더 나은 성적을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평생을 살아갈 때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를 아는 거죠. 본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을 주의하고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몸에 빼인. 그건 다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인이 누군가 그걸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계획할 때는 한국 의료가 다른 의료와 뭐가 다른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한국 의료 이름들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똑똑 마찬가지죠. 자기 관찰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실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본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진실되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 그게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기 처지 자기가 찬 상황이나 강점을 알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런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이고 우리 옛말에 뱃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폐가 망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소프트웨어보다도 하드웨어 물건 만드는 일을 잘하고 한국인들은 계속 간섭하기나 이런 것보다 좀 풀어놓고 돈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른바 돈내기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 수가 많지 않은 것이 강점인 겁니다. 대신에 의사 1연당 회전률이 높은 겁니다. 환자를 보는 것이. 그래서 낮은 숫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 제도가 양지를 유지할 수 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 의료의 최고의 강점은 서구처럼 사람을 많이 안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신에 한국의 여러분들 의사 1인당 가동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렴한 숫가를 유지하면서 양질에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의사 수가 좀 적은데 진로 횟수가 높은 거를 가지고 가발한 겁니다. 그리고 의료 숫가가 좀 국제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 의료비 지출을 통제가 관리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유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기준에서 의사 수가 많지 않고 비교적 의료 제도를 잘 유지해온 두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그런 강점을 가장 잘 이용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며칠 전에 실제로 언급위기 진실이란 것을 50년 저렴 의료계하고 인연을 맺은 한 의사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의료가 한국의료하고 일본의료였다.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의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의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비가 폭증하게 되면 영국처럼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갈 뭡니까?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급여 전문병원하고 비급여 전문병원 이름이 생기면서 결국은 빈부격차에 따라서 의료 수피소를 다르게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똘똘해 가지고 의사 수를 늘려보고 나서 아차 이게 아니구나. 이번 말씀은 의대 정원을 하고 나서 아차 똥을 밟았구나 깨닫고 번개같이 일치단결해서 의사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는 지혜도 자기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여러분 제가 이번 의료 사태를 다루면서 이 의과 공부라는 것이 사람을 반 죽이는 공부구나. 그래서 의사 만들려고 부모들이 목을 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의사 장래가 그렇게 밝지도 않고 그다음에 굳이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아이를 공부를 견뎌낼 수가 없는데 반 죽이면서 이러면 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과 상자 이름 두 개를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습니까?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 현직 의사분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어오셔서 이러면 방송하고 참가도 하시는 분인데 한국 의료가 일본과 비슷합니다. 의사 수를 소수로 해서 의료 숟가락을 낮추고 환자를 많이 보는 박리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숟가락을 낮추면 안 됩니다. 너무 숟가락을 낮춰서 적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아니 의사 수를 더 늘려가지고 공 박사님 숟가락을 한편씩 낮추면 국민들에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파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고 여러분 시장으로부터 나가버리는 겁니다. 엑시트. 지금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왜 떠났습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왜 떠났습니까?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기성 세대들이 의료 서비스의 숟가락을 원가의 60, 70%로 주다가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숟가락을 더 낮추겠다고 여러분들 발표하니까 호생에서 전문의들 공부하던 전공의들이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못하겠다고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사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현직 의사께서 쓰신 문장은 짧고 약간 투박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핵심을 지금 정리한 겁니다. 저가는 괜찮은데 초저가로 가면 사람들이 그 의료가를 안 한다 이야기죠. 필수 의료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전공의 여러분들 사표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필수 의료를 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나운서 이펙트입니다. 그냥 발표를 안 겁니다. 그거를 갖고 9월 달에 뭡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야 이런 정신나간 생각들을 하니까 1960년대 중심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꼰대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안 돌아옵니다. 초저가는 안 됩니다. 적자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서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사수 늘려가지고 초저가로 그냥 거저먹겠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서비스 자체가 중단을 선언하고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떠난 겁니다. 그거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의료가 일본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국 의료를 적가로 하되 절대 개원이나 병원이 적자로 빠지게 해서는 아닙니다. 적전한 마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국 의료의 실패가 초저가로 빠지는 바람에 필수 의료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사분 반백년 50년 의료기와 인연한 의사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 의료 위기 때문에 다들 호들갑을 뜨는데 그게 시작이 아니고 배후 진로가에 속하는 필수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언급 의료 위기가 터져 나온 거지 언급 의료 위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언급 의료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것은 의과대학 붕괴고 그 다음 대한민국 군대 의료체계 붕괴가 뒤를 따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현직 의사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의료의 실패가 초저가 젓가로 해도 이런들 묵묵하게 의사들이 일을 하니까 더 젓가 더 젓가 더 젓가 이제는 그냥 거저먹겠다고 하니까 뭐죠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초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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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죄여가지고 배후 진로가에 속하는 필수가가 다 여러분들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뭐다 응급 의료 위기인 겁니다. 시작이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분석적인 이야기를 안 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좀 딱딱하게 들리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응급실 상황만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필수의료를 계속 숟갈 여러분들 조여가지고 박민수 같은 사람이 했겠죠. 그 사람들의 목표는 강제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관료들의 목표고 밑에 개원이가 죽어나가던 포괄수까지를 도입해 이런 산부인과 자살을 하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옥제인 겁니다. 그렇게 옥제해가지고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필수의료가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뭐죠 단말바의 비명이 뭐다 언급의료 위기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현직 의사분들이 간단하게 남긴 논평 코멘트를 가지고 전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버물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의사 수입하자 의로 민영화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 이야기를 지금 현직 의사가 합니다. 의로 시장 민영화 하라고요 의사 수입하자고요 그러면 대근 암치료에 10억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재벌 총수들 여러분들 텍사스 휴스톤의 md 앤더슨 여러분들 하스피탈 같은 데 가가지고 10억 20억 내고 여러분 암 수술 받지 않습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린 인간입니다. 외래 한 번 보는데 30만 원 여러분들 낼 수 있습니까 내시경 하는데 300만 원 대장 내시경 600만 원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병 걸린 사람은 자살하는 게 흔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돼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로 민영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대로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그래서 의로 여러분들 숫가가 미국은 비싸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다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께서 필수의료 전공의료 앞으로 쭉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언급의료와 중증의료가 파괴되리라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 정부의 의로정책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띵동댕 뭡니까 필수의료 완전 붕괴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의사협회를 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무슨 의정합이 있는 건 소용없는 겁니다. 미래 세대는 완전히 이런 등을 돌린 겁니다. 저 꼰대들하고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의사협회에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고 의과대학 교수협회에 이미 자리 잘 잡은 사람들인 겁니다. 병원장 무슨 협회에 웬만큼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수술 누가 할 겁니까 채월은 흐르고 우리는 다 늙어 가는 겁니다. 누가 수술할 겁니까 누가 이런 집도의가 되고 이런 암이 생기면 수술해 줄 겁니까 누가 이런 수술해 줄 겁니까 인도의사가 수술해 줄 겁니까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해 주겠습니까 미국 의사는 한국에 올 수는 없는 거고 한 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수술해 줄 겁니까 앞으로 어느 사람이 수술해 줄 겁니까 누가 수술 여러분들 칼을 잡을 겁니까 아무도 칼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에 전공의들이 사표 낸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나는 사표 여러분들 수술 칼 안 잡겠습니다. 댁들 알아가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겁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둔한 머리를 탓을 해야 되지 전공의 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술 칼을 안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죄어 가지고 쌍값이 공꾸로 묻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전공의의 사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뒤 현직 의사가 분명히 정리합니다. 전공의는 대학 같은 교육 과정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진로가가 전망이 없으면 언제든지 중단하고 나갈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전공의를 교육 과정이 아니고 일자리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해력 부족입니다. 대학과 같은 일정기간 교육 과정이 바로 전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언급의학과 못하겠다 소아청소년과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흉부의학과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진영 논리에 여러분들 함몰되지 않고 정확하게 사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아직도 파업이라고 하는 국민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파업이 아니고 사직입니다. 사직. 본인이 하려고 뜻했던 진로가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투자하기를 멈춰버린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앞에 50년 전 여러분들 의료기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은 앞으로 닥치게 될 것이 군의로의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좀 주고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4년 반은 군의관 공급이 많을 겁니다. 그래 군대 의료는 유지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군의관이 몇 년 더 가다가 아마 멸종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 차이 이제 결국은 군의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소리 안 내는 겁니다. 의정협의체. 의정협의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정합의서 같은 걸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항상 정부가 억여왔으니까. 그러니까 댁들이 장구치고 북치고 깽가리치고 다 이제 그냥 그대로 하시고 이제 그 결과로 오는 사태는 당신들이 다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덕도한 자세 해탈한 자세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댁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뭐 다 댁들이 하고 싶은 대로 댁들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든 그거는 댁들이 다 책임지라고 의사들도 똘똘 뭉치든가 아니면 수긍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결론이 날 텐데 답답합니다. 이분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뭉칠 수도 없고 뭉치야 될 이유도 없고 뭉칠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원이 다르고 의대 교수 다르고 펠로우 다르고 의대생 다르고 전공의가 다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뭉치자 해서 뭉쳐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대학병원에 주방장만 남은 겁니다. 주방장을 돕던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거의 무슨 여러분들 수술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언급의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주방장만 남았는데 주방장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주방장만 이 이야기를 고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인가 박종훈 교수가 여러분들 내부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언급실 대란 없다. 언급실 대란 있지. 언급실 문제는 원래 필수의력 인력 부정에 기여한다. 당연하지. 언급실에 군의관하고 공부에 배치하면 도움이 된다. 도움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께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느끼는지 여기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있죠. 이제 국내 큰 병원에 고령의 대퇴부 골절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병원 언급실에 연락을 해봤는데 치료 담당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산병원이나 이런 게겠죠. 그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가 적어도 수십 명이 될 텐데 어떻게 된 거냐. 현재 대학병원은 대형 식당에 셰프만 주방장만 근무하는 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유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그냥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안한병원의 이름 정형외과 박종원 교수께서 그냥 셰프만 근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식당의 핵심은 셰프지만 식당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셰프들끼리 그것도 각각 분야가 다른 전문 셰프들만 남아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면 식당이 감당할 수 있는 손님은 60% 수준이나 될까 더 낫겠죠. 배후 진료가의 가동률이 50%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평소 수준의 손님을 못 받는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에게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언급의료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언급의료 위기는 배후과의 진료 위기와 그대로 이런 마음이 맞물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여러분들 식당도 돌아가기 힘든데 갑자기 답친 여러분들 손님들은 대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가 있던 시절에 진료 역량이 100%를 하면 80%는 외래를 통해 입원한 환자고 20%는 응급실로 거쳐 들어오는 환자에 화려했습니다. 자원을 80대 20, 외래 80, 응급 20입니다. 이제 전공의 사직으로 원래 진료 역량이 60에 70%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병원은 여전히 외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 환자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박종훈 교수 이야기는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 대학병원의 진료 역량이 60에 70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또 크게 본 거라고 보죠. 저는 50% 이하로 보거든요. 그러면 언급실의 이름은 50%고 배후 진료가가 50%면 0.5 곱하기 0.5 이 꼴은 0.5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실의 이름 돌아가는 진료 역량은 25%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 여러분들 위기가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 사직으로 진료 역량이 60, 70%가 떨어져 있는데 언급 환자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언급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중증 언급 환자는 결국 언급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최종 치료를 받게 되는데 다들 지쳐서 나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언급실 의사 타령입니까? 6개월간 끌어가면서 7개월간 끌어가면서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의사들은 기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의 이름들 시간 중심으로 보면 60%에서 한 80% 이름들 맨 아워가 전공의들이 담당해왔기 때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상태로 7개월간 해봤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러면 온전한 상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피로도가 이름들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언급실 진료를 낮에 외려보면서 어떻게 이름들 담당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언급실을 강화하려면 외래 진료를 지금부터 대폭 낮추고 외래 진료를 낮추게 되면 병원의 경영 수지가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그걸 정부가 보상하고 언급실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외래가 돌아가야 그나마 적자 상태를 조금 폭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외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런 윤 대통령이 만든 업부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부가 추석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심기일전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언급실 상황이 일주일 사이에도 많이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언급의료센터가 여러분들 계속 날이 갈수록 8월 29일에 배가 일주일 지났는데도 모든 감옥 중증 화상 안과 응급수술 사지접합수술 거의 전체 여러분들 응급환자에서 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진로 제한에 걸린 병원들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무슨 브리핑을 하고 별일을 다 한에도 불구하고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언급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보시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분께서 OECD에서 1,000명당 3명 의사수로 보면 현재 출생아가 23만 명입니다. 그러면 적정 의사 배출은 23만 곱하기 0.003, 690입니다. 오히려 지금 수준보다 의사 수를 축소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3,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3,000명. 어떤 분들은 의사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당신한테 무슨 당신이 왜 관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자기 문제만 고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 전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사회 전체 시각에서 보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3,000명이 여러분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신용불황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500개 정도 개원이들이 폐업을 하는 겁니다. 전문의가 나와더라도 페이닥터 이른바 봉지기 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다룰 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내년 건강의료보험이 동결입니다. 무슨 돈으로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인프라를 구축할 겁니까? 의대에 돈이 많이 듭니다. 조종사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출, 사회적 투자가 굉장히 큰 분야가 의과대학입니다. 학부모 형이 내는 돈만 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기자재, 시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법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드는 겁니다. 제 아이가 내년에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이 의료대란 사태가 빨리 정리될 줄 알았더니 장기화되어서 공보의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현역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무병으로 가니까 짧죠. 부모로서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15년 전 아이가 전공의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늘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며 수시로 전화를 해 잠잘 때도 폰을 머리맡에 두고 전화를 받아주며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수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대생들과 전공의는 자식 같고 가족이란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인턴을 할 때 잠시 외출을 시킬 일이 있었는데 차창 밖의 파란 하늘을 보고 빨랄한 또래 젊은이들을 보면서 딴 세상 같다며 푸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필수율은 붕괴하는 겁니다. 수술해 줄 의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지금 노력하더라도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정해진 그냥 결론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숙가가 가장 낮은 겁니다. 한국 의료의 민낯은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이죠. 얼마 동안은 갈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가격 정책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고 그래도 그동안 잘 돌아갔습니다. 이 정의철 진주 제1병원장이 하시는 말씀 부친으로부터 병원을 물려받았고 본인도 필수 위로가를 했고 병원은 항상 붕비지만 1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난 겁니다.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비급여가 여러분들 드문 그런 진로 감옥은 병상수가 260개고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주 제1병원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까 필수 위로 숟갈을 올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MZ세대 의사들은 필수 위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나면 환자 생명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안 됩니다. 우리 병원의 간담도 수술을 4명이 10시간 하는데 끈당 숙가는 400만원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2006년도에 부친이 병원을 물려둘 당시 병원빚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위로를 지키는 것이 부친이 필수 위로를 지키는데 지역 중형병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리, 다메로 많은 환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숙가가 오르지 않으면 우리 병원도 곧 한계가 됩니다. 낮은 숙가, 박리, 다메, 많은 질, 환자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숙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게 착실하게 이런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적자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자 눈으로 한국의 의료 제도는 오해하 내빈,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인이지만 철두철미하게 가격 통제를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로 보이는 거죠. 역사적으로 모든 종류의 가격 통제는 결국 마지막에는 붕괴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보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에코노미스트로 보는 거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죠. 가격 통제 이렇게 강력한 가격 통제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고 필수가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50년 의료기하고 인연을 맺은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언급의료가 무너진 겁니다. 왜 무너졌냐 낮은 숙가하고 소송 부담인 거죠. 박민수의 칼따라가 여러분들 낮은 숙가는 계속 모두 재미를 봤던 겁니다. 그러나 밑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것을 애써 이런 외면하고 더 여러분들 싸게 먹으려고 하다 이번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박민수 같은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완전히 공짜로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 치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조병욱 미래의료포럼의 상임위원 현직 의사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분이 중형병원에 근무하신 전문의를 따고 나오더라도 페이닥터 병원에 고용될 기회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고 실패가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은 겁니다. 봉지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봉지기 자리가 왜 없습니까? 병원들이 어려운 겁니다.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이 어려워요. 병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사를 많이 고용을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의사들만 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3천명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사회가 감당할 겁니까? 봉지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의사 수가 16명으로 에스토니아 109명 체코슬리아 100개 104명 독일 69명 아일랜드 126명 이스라엘 239명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을 못하는 겁니다. 숙가가 낮으니까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외하 내빈입니다. 이걸 다 덮어왔던 겁니다.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고 언젠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딱 그런 마음 땜방질을 한 겁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술로이들 한번 봐라 이야기죠. 3천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런데 병원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의 이름들 병상수 이미 투자된 병상수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과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병원이 100만명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름들 뭐죠? 의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겁니다. 병원을 많이 찾는 거죠. 병원을 가더라도 자기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도덕적 회의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가 도수치료도 받고 벨딩설 다 하는 겁니다.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병원수가 많아도 봉지기 이름 자리는 구하기가 엄청나게 드문 겁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거의 세계 톱 수준입니다. 과투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병원수도 많고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도 많고 병상수도 세계 톱 수준인 겁니다. 이 병상수가 많은 것은 한국의 빅파이버 큰 병원들이 숫가가 낮으니까 병상수를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경영을 보전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왜 많으냐 한국을 대표하는 빅파이버 병원들이 숫가가 낮으니까 병상수 빼드 수를 늘려가지고 입원 환자 수를 계속 늘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잉투자가 됐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수도권 인근에 서울하고 수도권에 6000병상을 새로 지은 겁니다. 6600병상을 완전히 다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낙제점들인 겁니다. 이렇게 병원들을 운영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나라 정책을 이런 것을 박민수라는 사람이 다 주관했을 거라 지난 한 20, 30년 정도 병원당 고용의사 수가 이렇게 적으니까 3000명이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여기 보시면 병원 대부분은 중소규모로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합니다. 최의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조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에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병원은 많지만 고용되어 있는 의사는 적습니다. 물론 빅파이브 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 경우는 고용된 의사가 많습니다. 왜 의사를 고용 못하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자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도 여러분들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빅파이브 병원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 의사도 늘리고 병상도 늘리고 그렇게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박리담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병상수가 세계 톱 수준입니다. 빅파이브가 여러분들 규모를 키워가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의 수요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의료기관들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애가 빅파이브가 돈을 남기지가 않습니다. 병원이 이러면 운영이 되면 돈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남겨야 의사들한께도 좀 괜찮게 대우를 하고 간호사분들도 괜찮게 대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큰 이름 카돌릭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이 병원을 돌려와 돈을 못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병원 수지입니다. 카돌릭병원이라든지 그 큰 병원이 의료행위를 통해 거둔 이익이 134억 적자입니다. 2021년도에 2022년도에 382억 적자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그 큰 여러분들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의료 분야 이익이 1223억 적자 2022년 83억 적자입니다. 이 자료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병원이 돈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계시겠지만 병원에 투자나 그 돈을 딴 데 투자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병원이 그 큰 병원이 여러분들 가동이 돼 가지고 64억 적자입니다. 2022년 53억 적자 뭘 이야기하냐 비교적 상황이 좋은 대한민국 빅5병원도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만성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이 상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고 망하는 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2년 동안 여러분들 이 직장이 있다 다음 자리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다 땜방시를 한 겁니다. 나라야 골로 가든 망하든 본인들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봉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병원이 돈을 못 남긴 겁니다. 그러니 구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원가 보정률이 60에 70% 정도니까 그냥 자원 봉사하는 겁니다. 그 카돌릭 병원에 그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134억이 이름 적자니까 여기 보시면 아무리 의사를 많이 고용해 매출을 늘려도 수익이 나지 않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 수채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의사 공급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어느덤 줄어들고 의사의 고용이 원활해지더라도 숙가체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민수가 고안한 게 뭡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러분 무슨 수를 생각합니까 의사 가격을 줄여야겠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의사 가격을 더 후려치기 치른 정책을 펴가지고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딴 게 아니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냥 의사 가격을 똥값으로 만들려고 이런 박민수가 대통령을 설득한 겁니다. 뭐 지방의료 활성화 아니면 필수의료 활성화 그건 다 뭐죠 그냥 앞에 내세운 거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공급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어느덤 줄어들고 이게 이번 조치의 핵심인 겁니다. 그게 다 나가버린 겁니다. 다 나가서 뭡니까 수술 못하겠다. 너희들이 죽든 살든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지금부터 언급실에 사람이 쌓여가던 그거는 윤석열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박민수가 알아서 해라. 박민수가 흰 가운 입고 나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윤정부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이미 그런 것은 다 달관한 상태고 저는 뭐 그냥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윤 대통령이나 호불호도 전혀 없고 그냥 바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걸어서 인기 맞추고 잘 나가시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사퇴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한 겁니다. 박민수는 자기만 알고 있고 바보 머저리들은 모를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mz세대의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공짜로 먹으려고 하네. 그래 그럼 안 할게. 너희들께 잘해라. 이렇게 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9월에 돌아올 거다. 그래서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식견을 보게 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태가 됐는데 9월에 의과대학 정원연 수시 접수 마치면 항보가 다 돌아올 거다. 수준이 그 정도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숙가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1에서 2% 인상률의 도장을 찍었던 그런 군력을 그만두고 병원협회는 다 밥이니까 보건복지부. 지금 병원은 더 이상 쥐어 짜도 접 한 방울 나오지 못할 만큼 피폐해져 있고 의대 정원을 늘려서 노예 몇 명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접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전에 1월 달에 그립니다. 노예를 늘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옥토와 그름을 달라고 요구해야 될 때다. 지금 의사 인력 시장에는 양질의 봉직자리를 찾는 전문의들이 많다. 참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나라의 여러분들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데 매년 의사가 5천 명이 늘어나게 되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십 몇 년간 훈련을 받아가지고 2040년 정도인데 그때는 그냥 인구 감소가 눈에 띌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안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젊은 어머니들 계시면 아이들 의과대학 보낼 생각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천 명 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꼭 의사가 돼야 되냐 이야기죠. 저는 굉장히 암담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보게 되면 한국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지갑에서 의료비 지출을 더 늘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겠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는 뭡니까? 숫가를 더 낮춰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숫가를 직접 못 낮추니까 포괄수까지 묶음수까지 그렇게 해서 뭡니까? 퉁 쳐가지고 수술비용은 지불하는데 수술 필요한 부대비용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전문에 카돌릭대학교 한 교수님이 그런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수술하는데 수술비용은 지불하는데 수술대 입는 가운은 그냥 자기 돈으로 하고 쏨도 자기 돈으로 하고 그거는 다 수술비에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데 초등학생들부터 이런 공부시켜가지고 그 돈 있으면 눈 딱 감고 미국에 spi나 qqq 같은 ETF 이런 투자해가지고 다음에 아이들한테 돈 물려주기 났습니다. 그 정도 과외비 드릴 생각 같으면 한국의 의로 미래 없습니다. 한국의 의로 미래가 없다고요? 젊은 어머니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한국 의뢰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냐? 매수산업이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면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여러분들 두둑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의사 수를 늘리는데 그런데 의대를 가겠다? 대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의료 숙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그냥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이 간단한 수식을 통해가지고 자식들 미래가 그래도 뭡니까? 그냥 의사들은 잘 산다 카더라. 뭘 따져봐야 되죠. 의사들이 뭡니까?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지금 재연배 60대 분들은 이제 좀 더 하고 은퇴가 되니까 그냥 뭐 더 좋은 나라에 났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2040년 정도에 세상에 나오는 사람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의과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과외비를 때려 그냥 퍼붓냐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의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기쁜 것이 계속의 글을 쓰고 여러분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완전히 저 분야와 다른 문의 아닌 분야의 정보들을 모으게 되면 그림이 다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돼서 정말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1989년에서 전면 확대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격 통제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발휘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정보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인턴 수련 일정에 응급실이 있었고 응급실 담당 응급실 환자들을 분류하는 담당은 인턴이 맡았습니다. 해당과 당직 전공의 노티파이를 하게 되면 응급실에 와서 해당 환자 진로 및 진단을 했고 잘 운영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1980년대 1990년대는 응급의학과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인턴만 가지고 잘 돌아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배후 진료가가 탄탄했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주신 분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냥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경험을 전체를 다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배후 진료가가 특히 필수의료가가 숙가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역주행을 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일반인이 연예인 부동산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세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내보고 이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원가 예비의사 득실글 그러나 이분은 그냥 밥불이만 생각하지만 저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밥불이 외에 추가적으로 나라 문제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나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만 젊은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을 의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 아이가 빅파이버 전임입니다. 신경외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뇌에서 이상 있는 환자를 4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수술비용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7,9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10번을 확인했대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신청하기가 힘든 거죠. 79만 원을 잘못 본 건가 해서 식은땀이 쫙 났다고 합니다. 누가 필수 의료과를 하겠습니까? 빅파이버의 전임이 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겠죠. 교수들은 전부 다 의료소송 몇 개씩이 다 걸려 있습니다. 1년 내내 경찰에 왔다 갔다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기가 찹니다.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오늘 월요일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시원서를 접수하게 되면은 뭐 이렇궁 저렇궁 할 필요 없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퇴로를 불살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다 하살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안을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수시접수 끝 탕탕탕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 끝나지 않은 거죠. 왜 끝나지 않았냐 언급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죽을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원성을 저지를 거니까 그걸 언론들이 하이나처럼 다룰 테니까 진실이 알려질 테니까 누가 했노 어느 놈이 했노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죠. 사안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의사의 배장을 지냈던 노한규 원장께서 오늘 1968년도 동경대에서 시위가 있어가지고 한 해 못 뽑았지 않습니까 전 69학번을 입시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좀 다른 것은 제가 다르다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회에서 만난 어느 회원이 저에게 지금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답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가 본격적인 의료 대란으로 더욱 악화가 되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야만 정부 정확히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제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노한규 원장은 의료인이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때가 짐작하지만 의료공백 상태가 필연적으로 의료 대란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다루온 모든 정황이나 정거나 그런 부분을 종합하게 되면 선입견 없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번 사태는 응급실 위기는 배후 진로 위기가 맞물려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화가 된 상태에서는 용산청 대통령실이 입장을 제거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왜 이미 수시를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를 불살랐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표의 여야 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 제거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제거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과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 정보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하고 의사협회 사이에 막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까 얼굴 좀 세워주고 당신들 실리 좀 찾고 그렇게 타결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노한규 원장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보시면 의사들과 대중에게 한 가지의 알리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실은 정부가 지난 수개월 의사협회와 협상을 시도할 때 정부의 입장은 2026학년 또는 제로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 2025학년도 정원은 받아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유아책이었는데 이 요구를 의앱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서 2026학년도 예정대로 2000명 정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물밑 교수 비슷한 겁니다.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 신원은 압차했을 거죠. 그렇지만 명분이라든지 정치적 신리를 위해 가지고 2025년 또는 당신들이 양보해라. 그 대신 2026년 또는 우리가 양보할게 주고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익숙하죠. 의사협회의 입장은 어떠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산 대통령 측 사람들이 엄청난 착오를 한 겁니다. 협상 파트너가 의사협회가 아닌 겁니다. 협상 파트너는 전공의하고 의대생인데 그냥 받아들여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강경책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면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2025년 또는 그냥 그대로 하고 대통령 면을 세우고 2026년 또는 당신대로 제로로 하면 주고받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2025학년 또 의대정원을 현실화시켜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듯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거고 우리가 똥을 밟았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 똥도 큰 똥을 밟은 걸 아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완전히 빈손으로 물러가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제발 이건을 받아달라 정동의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동의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정상적인 정부라면 2025학년 또 정원은 확정된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2026년 또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현재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전체 유급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부덕불 2025년 또 의과대학 신규모집은 중단한다고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구를 짰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유급이 결정됐기 때문에 2025학년 또는 뽑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몸지가 면을 세울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데 출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출구 전략 중에 중요한 것인데 그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한규 원장 전망은 마주 달리는 열차의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의로는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향을 털면 살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들이 굳이 방향을 털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파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낮은 사람이 권력자에 앉게 되어서 벌어진 이입니다. 그러면 노한규 원장의 전망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첫째 결국 파국으로 갑니다. 군의관을 파견하고 공부위를 파견하고 뭘 하든지 간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결국은 의로 사태는 파국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매일 반복이 될 겁니다. 언급실도 상당히 셧다운이 될 것이고 대학 교수가 많이 떠나게 되겠죠. 내년 또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가 되게 힘든 겁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의 일은 더 가해지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궁에 처하게 되겠죠. 더 비극적인 일은 지금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면 거의 한 지금 입학하여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10년 정도의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가로부터 완전히 손을 드는 겁니다. 완전히 한국의료가 완전히 그냥 침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여러분들 인턴 레지던트 여러분 4년 그러면 얼추 여러분 잡더라도 십몇 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필수의료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지지율은 폭락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 이야기는 가치판단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지금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왔던 것이 조기진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조기진화라는 것은 얼굴이 좀 상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노한규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주제는 이렇게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학년 유급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학년을 못 뽑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잠시 여러분들 일시지정망 망고지 철항인데 잠시 철항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카드를 다 존심 때문에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큰 피해를 볼 것이고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피해를 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협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의사협회가 힘이 없으니까 전공의들이 힘이 있는 거니까 의사협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분리돼서 개인이 그냥 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1960년대생들은 엄청난 수혜를 본 세대들입니다. 저처럼 지금 시골에서 난 사람들은 유소년기에 나라가 아주 가난했던 것도 기억하고 일치월장이란 말처럼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행편이 나아지고 거듭하게 유학도 갔다 오고 좀 괜찮은 고성장 시기를 구가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지금 말아먹는 것은 끝나지 않은 경제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1960년대생들이 완전히 그냥 나라를 거듭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이제 노한규 원장 이야기를 읽고 밑에 강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갈 때는 막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공인은 이대로 영영 떠난 것 같고 의대생들도 내년에 저렇게 정원하면 수업이 여건이 안 되어서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1년 또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군인 때 십제한 신청한 사람들도 많아서 동기들 사이에 멀어질 듯 보이고 군의관과 공보위도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신규 의사가 없으니 신규 전공의도 당연히 없고 무슨 전쟁 치른 나라도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황야를 떠두는데 무슨 성명서나 내놓고 세미나를 하는 늙은이들을 보게 되면 그냥 좀 한심합니다. 막장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강호 재현들이 노한규 원장 주장을 읽고 전공인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턴 임용 포기한 친구들 70% 정도는 현역 의무병으로 입대되는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병력을 필요하게 되면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이 지덕의 길도 요원하고 악마화시킨 국민들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만정이 떨어지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지 않습니까? 남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남녀 사이도 어떤 계기로 만정이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남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애정을 가졌던 나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나라에 실망하게 되면 인간관계와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돌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이런 부부 사이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사랑하던 사이도 그냥 한순간에 돌았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 본인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지장대하던 젊은 날들에 그냥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의 여러분들 엉어리가 진 것은 어쩌면 영원히 갈 겁니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기회로 남을 것이고 그것에서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탈줄구를 찾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때부터 줄기차게 물 밑에서 2025년도부터 하니 전체적으로 규모를 좀 유연하게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용산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할 수 없이 공개적으로 그나마 2026년부터 중단이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아마 한동훈 척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뭐 큰일을 한 겁니다. 큰일을 큰일을 자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피하기는 힘듭니다. 피하기는 힘들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어제 방송이 나가고 군대로 말하자면 응급실은 위생병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응급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각 배후 진료과의 전공의가 응급실에 있어야 최전선의 환자를 치료하고 입원 환자의 주치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환자의 절대적 관리자이자 교수는 표상에 불과합니다. 병실과 중환자실의 환자를 관리하는 전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진정 필수의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료를 망친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응급의학과가 없던 시절로 응급실은 잘 돌아갔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인턴이 여러분들 지금 전공의 역할을 응급실에 전공의 역할을 했던 거죠. 다음은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적 소송에 난발한 필수의료의 숨통을 막아 사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이 의료계의 종사신문 같은데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지만 필수과 배후진료가의 몰락이 현재 응급실 위기로 그냥 표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1990년대는 배후과들이 탄탄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의 전공의가 없고 인턴이 있더라도 비교적 응급실이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재화됐던 그런 문제들이 다 표면에 드러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1990년대 바이탈과에서 응급실 환자를 서로 경쟁적으로 데려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결국은 숙가하고 의료소송 이 두 가지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다 덮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2024년, 2025년 연속 유급에다가 신입생까지 더해지게 되면 2027년도에는 의대 1년생에 12,600명이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이런 이야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고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료사태가 어떻게 여러분들 종결될지라도 그 종결되는 모습에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를 더 안 한다는 겁니다. 생명살리는 일에서 다 탈각해버린 것이 그게 가장 빼아픈 일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지금처럼 의료 문제를 보게 되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지대추구사의 렌터스킹 소사이티를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공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돈을 모아가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생명살리는 일과 관계없는 많은 종류의 보험급여 대상을 포함시키고 로비스트에 여러분들 힘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건강보험료가 지출되어야 되지 않는 분야까지 돈을 다 쓰는 신평원이 1300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강원도에 연수원을 짓는 것도 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니까 그냥 돈을 빼먹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경제학에서는 the tragedy of commons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주인이 없는 데니까 그냥 먹는 점 먹는 놈이 이 얘기인 겁니다. 현재 이제 필수 의료가가 여러분들 몰락하는데 숫가 원가 보존률이 60에 70% 이하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price control 가격 통제 이용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제 행위자는 가격에 반응하거든요. 계획을 하려면 가격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가격이 왜곡된 상태 전문의 중심병원 을 한다는 이야기는 외래 진로를 검지하기 때문에 대형 병원의 경영수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개했죠. 경제학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인센티브 메타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기여를 하죠. 비용을 줄이고 정상화하는데 관료되고 나서 공부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딸딸 외워가지고 경제학 원론이나 지름 외워가지고 행정조직을 통과했을 것이고 경제학적 사고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이 의료소송이 어떻게 여러분들 남발되는지를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노한규 원장 글을 보게 되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응급실을 피해 강남과 대학가에서 피부 미용 성형위원회 대거 몰려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심장수술과 배수술을 하지 않고 지방흡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자기 소송당한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핵심은 먼 거 아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 부담이 없는 겁니다. 믿제야 본전인 겁니다. 소송을 남발하는 거죠. 그럼 판사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 이런 변호사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들은 좀 부여하고 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사한테 부분 책임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더욱 소송을 남발해야 될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는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맹백하게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로비 쪽으로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사도 좋고 환자도 좋고 환자 변호사도 좋으니까 한국에 앞이 없습니다. 필수의력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필수의력가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외시탕초 안 되게 돼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판사가 의사 완전 무죄를 때리면 환자는 일반 변호사비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판사는 환자와 환자 변호사의 밥주를 지켜주기 위해서 설명부족같이 말같지 않은 이유로 의사에게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환자에게 물어주라고 배상 판결 내린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자기 변호사비 나가고 환자 변호사비 내야 되고 배상금도 내야 되니까 기본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 의사가 완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환자가 의사 변호사비용까지 일부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 소송의 상당수는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하게 경제학의 법칙에 그대로 맞아뜨리는 겁니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인센티브 메터스입니다. 환자는 소송을 남발해야 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소송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은 필수 의료과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안 하겠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사가 환자 불상하니까 의사가 좀 지불하시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의사한테 부분 이유를 대가 부분적으로 이러면 조금 성의를 보해라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의사고 형사 면제 민사가 정부 책임이 될 때까지 바이탈 의료를 피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환자는 피하는 게 의사가 유일한 살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나라가 이러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은 의료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렌트시킹 소사이어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지대 추구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젊은 의사들이 큰 선물을 한 겁니다. 빨리 철이 깨도록 바이탈뽕이니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니나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제가 아들이 여러분들 의사를 한다면 겔사 맞겠죠. 바이탈깔은 환자는 소송 비용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 소송에 저도 본전입니다. 내용상은 99% 패서라도 1%를 이기면 변호사 비용이라도 의사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의료나 완벽한 차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다수 환자는 설명이나 차트 미비로 어떤 식으로든 일부 성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에 2천명 정원을 취소하든 말든 한국의사협회는 지뢰밭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수천만 원씩 자신과 환자 변호사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은 환자에게 생명보험이자 로또이고 의사에게 역로또입니다. 그 최종 결과물은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공제의 비극이 정확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소송을 남발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바다에서 고기를 나맥하는 겁니다. 거기에 씨앗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은 뭐죠 의료소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필수과는 끝난 겁니다. 공공제의 비극을 만든 것은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정부가 공공제의 비극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환자와 여러분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다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의사들을 뜯어먹는 겁니다. 각자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전책으로 바이탈학과의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유제의 비극인 겁니다. 의장에서 고기를 나맥해 가지고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필수의학과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철을 체리도록 윤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것이고 한국의 젊은 어머니들 정신 체려야 됩니다. 내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외비 드릴 돈 가지고 미국의 spi나 qqqm 여러분들 그냥 etf 투자해라 이야기죠. 그게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사 미래 없습니다. 의사 미래 진짜 없습니다. 한국은. 저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과대학 가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공박사님 가족 중에 의사가 계시나 봐요. 의사가 있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없죠. 우리 집에는. 내 이야기 듣고도 뭐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공박사가 의사가 있어 그런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어마어마하게 그거 한 거죠. 수준이 틀어진 이야기인 거죠. 여기 안세환님께서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안 하는 게 정답이네요. 맞지? 한국에서 공대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니 무조건 미국 가서 이러면 공대 공부 더 하면 되죠 뭐. 공과대학은 여러분들 장학금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미국 시장 가야 되는 거죠. 영어권 시장으로. 빅스 워터 괜찮습니다. 그냥 농담을 안 거니까. 여러분께서 저하고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만나면 시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겁니다.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 갖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거의 저하고 여러분들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런 시야가 넓어지면 얼마나 앞으로 잘 살겠습니까? 의과대학 갈 정도로 이런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수학 강할 거고 하니까 괜찮은 여러분들 공대 가가지고 카이스탄 이때 한국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공부 마치고 군 빨리 마치고 미국에 박사과정 가서 여러분들 학위 받고 그다음에 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영주권 취득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공대는.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영어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니까 직장도 옮겨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국음화하니까 뭐죠? 무슨 SK그룹에서 여러분들 짤리고 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한국은 의사 과다 생산으로 장차 지위 하락과 생존의 위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직 의사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 일자리가 드물다는 필리핀의 의료현실이 재연될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 보건비구의 분석에 따르면 의사 배출 과잉으로 과다 의료 창출 때문에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과거 사회주의 국가 동유럽에서처럼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의사가 과대 배출되는 것은 국민 보금에 독보다 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전문가들이 현장을 모르고 탁상행정으로 진행한 겁니다. 실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숙가가 낮고 법적 책임이 커서 필수과를 떠나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실체가 뭡니까? 결국 의료 붕괴입니다. 처음부터 판을 잘못 짠 겁니다.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이렇게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의료계획의 여러분들 끝자락은 의료 붕괴입니다. 제가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냥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련병원에서 환자 치료의 중추력 역할을 하던 전공의 선생님들이 퇴직해서 수련병원의 진료와 치료의 기능이 멈춘 것이 바로 언급실 문제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아니 전공의가 그냥 보조적인 사람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빨리 파악을 할 건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수련병원에서 환자 치료의 중추력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퇴직해서 수련병원의 진료와 치료의 기능이 멈춘 겁니다. 대학병원의 척주가 여러분들 나가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될 겁니다.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알죠.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제는 여러분이 2026년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지휘부도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옳지 않은 일을 밀어붙이니까. 아무리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희한한 것을 내놓는 겁니다. 수련을 받지 않았는데 수련을 받은 것으로 치주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반년간 수련 공백이 생겼는데 정부가 수련 받지 않아도 수련 받은 것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뭘 이야기하냐. 어마어마하게 초조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부 일을 맡으신 분들이 내가 초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다고 초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고백을 하지 않지만 정황과 은행을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굉장히 초조하거나 국민들한테 나서기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의로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뭐죠? 또 강조하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담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수련 안 했는데 수련한 걸로 퉁 치겠다.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수련 공백이 없던 걸로 해 주겠다. 그만큼 초조하다는 거죠. 초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군의관들이 여러분들 거부하죠. 군의관들이 응급의학과 출신도 아닌데 대학병원에 이런 배속이 돼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다 사고가 터지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합니까? 책임배상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천만 원까지 문제가 없다. 그럼 2천만 원 넣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군의관들이 뭐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를 못하겠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혼줄을 내겠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에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지는데 그 이상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당연히 민사상 책임을 군의관들에게 묻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리한 조치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매일. 매일이 뭡니까? 극적인 뭐죠? 드라마처럼 연출되는 겁니다. 이 매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냐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겁니다.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언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 거부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명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소아청소년과에 가신 분들이 배우는 아주 중요한 원칙일 겁니다.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특정과 전문의를 수십 년간 맹활약 했더라도 언급환자 치료는 초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의료입니다. 고도히 숙련된 탱크뱅이 비행기를 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 현장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군의관이나 이런 걸 투입하더라도 의료계에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군의관이나 공보관을 투입하더라도 언급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다. 알기 때문에 주수호 원장은 의사라기 때문에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세분화된 자기 전문 분야를 못한다는 외에는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정부가 언급실에 파견된 이 건물을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서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이것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불협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사람들이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보고 요리를 하라는데 보고 독을 제거할 줄 모른다고 위험하다 하면 감옥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드니까 번덕이 이해가 되네요. 언급의학과를 그만둔 한 전문의 분 이윤재란 분입니다. 언급실을 떠나 쉰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푹 쉬시기 바랍니다. 10월 말까지 쉴 겁니다. 전문의 자격을 지득하고 나서 돈을 포기하고 생돈, 생시간, 생노력을 들여가며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그 와중에 환자, 발명, 연규, 고육의 날을 쏟아내며 살아온 지난 1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연구도 발명도 교육도 없고 어려운 중증 환자도 별로 오지 않는 규모가 작고 우리 아이들 내 아내,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내년 학사 일정이 망하든 교수들 상황이 엉망이 되든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진짜 이기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생각 잘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기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한편에 제가 웃지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진짜 이기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또 대책 세우고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진짜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실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서 노한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의대식 유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 또는 대폭 규모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빠져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많죠. 무서운 것은 이제부터 의료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체계로 이루어진 한국의료 설계도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죠. 그리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인정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능력은 한계가 있고 분야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의료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정교한 생태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태계의 상당히 건강한 생태계였고 그 생태의 부분적인 부분들을 수선을 해가면서 고쳤으면 참 괜찮은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전공의들의 희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 의료수과 문제 그 다음에 특히 민영사 책임 문제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들 고쳐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두들겨 부신 겁니다. 이분은 붕괴로 예상을 하네요. 제 남편은 아이가 자식이 의사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의료대단 이전에는 남편이 의사인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할 필요가 없고 정부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의사분이 자식에게 의사를 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억압받지 않고 한국은 세월이 가더라도 완장찬 사람들을 억압하는 문화는 바뀌지가 않을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문화 같습니다. 앞으로 윤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가 굉장히 짙어갈 테니까 지금보다 더 심하겠죠. 정말 참담합니다. 의로 붕괴는 필수가 됐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총선을 말아먹고 대선 폭망이어서 보수 개밀이 되는군요. 보수 진영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거가 완전히 지금 장악된 상태지 않습니까? 선거가 선거가 완전히 지금 넘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이걸 대개 보수 진영 분들이 대부분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이분도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좀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상황은 더 많이 힘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죠. 여기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꽤 됐네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를 방송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문제를 분석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에 기반을 둬가지고 좀 의견이 다른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공박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최소한 사심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분들이 선교사로 조선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조선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선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한 그런 책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주에 해당하는 애리조나의 주요 그런 명소들을 방문하고 남긴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제가 쓴 책이 아니고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건데 아주 잘 쓴 세계역사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제가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했는데 이 책이 많이 읽혀져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니까 한 주만처럼 씩씩하게 하면 또 긴 연휴가 시작되네요.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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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